야 내가 너를 지금 프로그램에서 몇 년째 보고 있는데 그런 거짓말을 해. 사연 누나는 내가 벌써 5분 안에 띄워야 되거든. 그래. 야 누나 아잖아. 너 근데 왜 아까 우리. 너무 네가 게스트인 거 보이게 그렇게 했니? 아니 감독님이 침색 옷 사이에서 검정색 티틀을 입고 왔어요. 아 나 저렇게 멈췄는 감독님들 처음이에요. 원래 이 저 둘이 원투펀치야 원투펀치야. 잠깐만 빨리 얘기해줘 대상이 어딨는지. 제가 자랑하면 뭐합니까. 빨간색 인생이. 빨간색 인생이. 미안해. 빨간색 말이야 빨간색. 내가 봉선아 삼칫어서 전체적으로 다 관찰을 했다. 너만 누나. 네가 계속. 아까 분 어디 갔지? 아까 실장한 분을 발견했는데. 그래서 얼굴을 봤으니까 찾을 수 있을 거예요. 방울 소리가. 미쳐버릴 것 같아. 방울 소리 때문에. 어디 있는 거야. 여기 있다.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.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라고요.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라고요.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. 저는 맞는 것 같은데. 발 봐. 발 봐. 안 힘드냐. 불빛. 안 힘드냐. 야 송수여 내꺼야 그거. 야 송수여 내꺼야 그거. 지현이. 천성현아 고생하셨어요. 모르는 사람의 후의는 받지 않을 거야. 이럴 줄 알았어. 쌤통이다 쌤통. 하아지우 씨 아웃. 어? 하아지우 아웃. 여긴 아웃이네. 다 먹이잖아. 지금 왜 아웃인지 물어보는 거야. 빨리 가. 와 박가희. 여기 왔어. 이 박가희? 너 진짜 십상. 너 뭐야 연기야? 아니야 연기야. 근데 너 왜 이런 기원을 안 먹으냐. 그런 거 안 주던데. 야 너 잠깐 일어나 봐. 안 돼. 핸드폰 안 돼. 핸드폰 안 돼. 핸드폰. 얜 왜 이렇게 느려. 야 이거 뭐야. 어 잠깐만. 퇴근 통하네요. 잠깐만. 안 돼. 아 저거 문자 왔어 문자. 아니야 저거. 야 비스트 용준형이라고 본 것 같은데. 그냥 얘 그냥 지 친구도 그렇게 써놔. 그냥 친한 마중들한테. 소문이 생각나면 장근성으로 되세요. 그러니까. 얘를 어떻게 알고 시켜야 되는 거지. 잠깐만. 아니 봉선이 얘는 뭐예요. 어떻게 됐지. 야 진짜. 이거 휴범 풀면 아웃인가. 아니 아니. 맞는 것 같은데. 핸드폰 뺏으면 아웃이야. 전화하면 아웃인가. 너 이거 시계 아니야. 너 이거 시계. 주건대요. 주건대요.